안녕하세요. 아시옹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 인천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총님 말씀하실 때 인구수가 사람이 일단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면 어떤 부동산 가격도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인구도 무시 못할 만큼 많이 계시고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참 정직한 게요. 수요대로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천이 가격이 싸다고 했던 것들은 수요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가 없다라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로 실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자가로 실거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가로 평생 거기서 살겠어라고 하는 수요는 많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비쌌을 것 같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싸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딱 그만큼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살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을 텐데 그 이유가 인천 자체 수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인천이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인구가 줄이는 이유는 살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서울에서 그런 인구수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수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천 수요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수동적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인천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 수요의 강도가 자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천 평균 시세를 보면 천만 원 미만인데 유일하게 연수구가 천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이 책을 쓰실 당시에는 연수구에 송도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인천에서 송도를 제외하게 되면 동춘동이라는 데가 제일 비싼데 동춘동이 천만 원이 훨씬 안 돼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연수구에서 송도를 제외하게 되면 아마 인천에서도 하위 쪽에 속할 겁니다. 일단 연수구 같은 경우는 논회로 하고요.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 제외하고 제일 비싼 적이 어디냐면요. 부평구하고 서구예요. 두 개가 지금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평구와 서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남동구도 있고요. 남동구도 있는데 인천 부평구랑 서구가 제일 비싸요. 두 개개의 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서울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서울에 붙어있느냐. 서울으로 출퇴하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부평구나 서구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제일 비쌀 거고 거기에 새 아파트라고 하면 제일 좋은 상품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인천 자체 수요층으로 채우기에도 좀 부족한 것들이죠. 여기는 공급이 한 번도 적다라는 기분이 든 적이 없어요. 지금 검단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를 계양구에다 만들 텐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인천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인천이 왜 저렴한지 지금까지 발효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중구에서는 파션이 영종도에 대해서 아주 잠재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최악 상태잖아요. 영종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워낙 떨어져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통행료가 거의 6천 원 전문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3연입교를 곧 착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3연입교는 뭐냐면 청라지구랑 영종 한도시랑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미 돈을 다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공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게 되면 거의 싼 비용이나 저렴한 비용 혹은 공짜로 영종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청라하고 영종도가 또 하나의 권역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청라만큼 비싸지는 않다. 청라 가격이 거의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영종도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들이고 영종도는 주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많다 보면 그 지역 자체 수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미래 가치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제3연입교를 만들던 일자리를 만들던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닙니다. 이건 최소한 10년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간에 나는 10년 이내에 승부를 봐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은 가격만 싸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셨나 봅니다. 가격만 싸다고 접근하시면 무조건 안 되고요. 가격만 싼 것들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랜드마크랑 청라의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주목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급 입지를 알아야 되고요. A급 입지, A급 상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의 상한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A급이 오래됐다 되면 이재목 없고 B급, C급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A급보다 갑자기 가격이 역전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거품이에요. 항상 그 지역의 상한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신다고 하실 때는 100% 보셔도 됩니다. 그 지역의 제일 좋은 아파트보다 비쌀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 남동구나 부평구는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가 될 것만 봐라 라고 하셨고 신도심 이외의 지역의 대형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특히 비인기 지역 대형 구축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강조를 하셨네요. 그 지역 내에서 실거주하겠다라는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그리고 대형도 아예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르긴 오르는데 중소형보다는 수요가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은 메인 지역이 아니라 지방에 조금 떨어지는 지역에 대형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동안 너무 싸져서 30평대랑 가격이 붙어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으로는 투자수요층들이 몰려가서 가격을 올려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수요가 기본적으로 많은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형에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실거주로 대형에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대형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셔가지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황당하게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왜 지금까지 가격이 안 올라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세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하다못해 직방이라든지 호객농을 보시면 시세가 다 떠있고 실거래가도 다 공유가 되고 있는데 나만이 모르는 상품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워낙 부동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미리 다 말씀을 드리세요. 여기가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유인 것 같다.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요.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꼭 컨설팅 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다라고 판단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상품은 없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요. 자기가 실제 개발을 해서 컨텐츠를 넣어서 예전에 없었던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우라면 모를까. 남들이 있는 상품 가지고 그걸 숨겨놓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지 않았던 것들은 이유가 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수로 보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일단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3개 신도시라고 하는 송도, 청라, 영종은 초기는 넘었고 중기 정도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일자리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의 이슈는 뭐냐면 가장 큰 이슈는 현재 GTX-B 노선이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지금 예타 면제는 못했고요. 예비 태당 선수사를 오래 할 텐데 거기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지금 송도 같은 경우,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남양주에다가 왕숙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왕숙 신도시가 6만 6천 세이기 때문에 20만 명이란 수여가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여기는 또 수여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도에 7호선이 연장돼서 성남역까지 가거든요, 서구에 있는. 그게 더 연장돼서 청나랑 위에는 공항철도까지 붙게 된다고 하면 청나도 좋아지는 것들이고 영종도도 좋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인천에 일자리를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많이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런 서울까지의 교통망을 좀 빨리 해주는 것들도 인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확정이 되는지를 관찰해 보시는 게 인천의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매우 알찼다고 생각이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같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강의를 제가 그냥 막 해드리고 있네요. 진짜 위로 강의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겠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두 단계 올려드린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